또 하나 좀 주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복싱 선수들은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임애지 선수 기억하실 텐데요. 함께 동메달을 딴 북한의 방철미 선수와 기자들 앞에 섰는데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항조 아시안게임이랑 자카르타 때부터 계속 대표팀을 하면서 7년 동안 메달이 없었어요. 계속 메달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메달을 따물어서 우리나라 복싱의 발전이 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구재형 차장님. 북한 선수들은 언론이나 혹은 여러 올림픽 대중 무대에 섰을 때 이렇다 할 반응들, 표정조차 없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임애지 선수에게. 준 교수를 마친 데에 안 보이는 걸 서로 안아줬냐고 했더니 비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방철미 선수가 약간의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비밀로 하겠다는 말이 여러 가지를 좀 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계가 좋지 않은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이번 2024 파리올림픽에 전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다 참여를 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총, 칼, 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싸울 때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그런 무기를 쓰고 흉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맨십에 입각해서 누가 더 잘하는지 이걸 겨루어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 이것이 인류를 발전시키고 번영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 이번 임혜지 선수화나 아니면 북한 선수화의 어떤 어설픈 어떻게 보면 좀 석 흔쾌하지 않은 만남이 남북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과 북이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더 관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얼음장 같았던 다소 무거웠던 분위기에 비밀로 하겠습니다에 대해서 약간의 미소를 줬던 복싱은 3, 4회전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두 선수 다 동메달리스트를 주는 동메달을 주는데 이런 한마디까지 비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북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저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이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올림픽 지금 금메달리스트, 메달리스트 위주로 많이 살펴보고 있다면 이번에 만련병장 이 선수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볼까요? 형들한테 제가 형 저희 꿈 아니죠? 이거 내일 다시 하는 거 아니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고맙고 경동이한테 대견스럽다고 해주고 싶습니다. 저한테 감사합니다. 은메달을 처음 따게 됐는데 국제대회 첫 메달이거든요. 이것도 정말 재미있는 하루였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국제대회 메달 따보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만련병장 선수들이요. 근데 저 허전 변호사님 조영재 선수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이제 군 생활을 하셨나, 군복무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다음 달이면 다 군복무 마치고 만기 전역 예정인데 바로 전역하지 않고 복귀 후에 동기들과 그냥 마무리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박 5일 포상휴가 나온 상태잖아요. 원래 저는 군대를 안 가봤지만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만련병장은 그래도 군 생활을 비교적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9월에 어차피 만기 전역을 하는 데다가 아버지께서 또 군인으로 또 준위로 퇴역을 하신 것도 있다 보니까 휴가도 갔다 오고 또 남은 군 생활을 만기 전역으로 동료들과 부대 내에서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서 조영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기 전역을 한다고 하고요. 도병장, 펜싱의 도경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사실은 전역 예정입니다. 그런데 좀 더 빨리 9월에 조기 전역을 해서요. 일찍 나와서 사회에서 펜싱 훈련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9월이면 아마 사회인으로 복귀해서 또 각자의 어떤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남은 또 4년 동안 열심히 연마해서 다음 올림픽도 기대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다음 올림픽에서 더 큰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거수경례로 메달을 목에 건 뒤에 여러 세리머니가 꽤 인상적이고 태극기를 바라보는 저 모습도 참 인상적인데요. 앞으로 며칠 더 남았습니다.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도 그렇고요. 내일 또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 독일과 또 신유빈 선수, 전예진 선수가 맞붙으니까 그 얘기도 한번 그 소식도 잘 기다려보겠습니다.